자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을 좀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씨가 TS 샴푸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팬들이 이제 앞으로는 TS 샴푸로 바꿔서 쓰겠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명웅이 TS 샴푸의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댓글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무조건 TS를 쓰겠다 이렇게 팬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TS 샴푸가 이명웅의 광고 효과를 톡톡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 샴푸 모델로 발탁됐다고 해서 이명웅을 인풍성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머리결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펌머 머리를 했는데 자 이렇게 아주 적절한 광고 모델 선택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손흥민하고 지드래곤에 이어서 TS 샴푸가 어떤 모델로 이번에 광고를 할 것인가 광고 모델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이명웅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일전에는 차임퍼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TS 샴푸가 새로운 전송 모델로 이명웅을 발탁한 이유는요 반듯하고 정직한 이미지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팬들이 느끼는 것하고 비슷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전 세대를 아울러할 수 있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대부터 90대까지 아울러는 대전 공연에서 그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TS 샴푸가 이명웅을 광고 모델로 발탁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엑스포츠 뉴스는 이명웅이 TS 샴푸 광고 모델로 전격 발탁돼서 또다시 광고계에서도 히어로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보도를 보면요 스타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명웅이 TS 샴푸의 새 모델로 발탁이 돼서 역시 대세 CF 스타다 이렇게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고요 또 보도록 할게요 이 TS 샴푸의 회사 이름이 TS 트릴리언이에요 TS 트릴리언이 전송 모델로 가수 이명웅을 발탁했다라고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고요 또 다른 보도는 이렇습니다 이명웅 TS 샴푸 모델로 발탁이 됐는데 지드래곤 손흥민의 바톤을 이어받았다 일전에는 차인표가 오랫동안에 광고 모델로 활동을 했는데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난리입니다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TS 샴푸로 바꾸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는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TS 샴푸로 바꾸겠다 여기 보이시죠? 샴푸 TS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그런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집 샴푸는 TS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이렇습니다 바로 구입합니다 광고 효과가 광고 모델 활동하기 전부터 나오고 있다 TS 샴푸 광고하면 바로 TS로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펜도 있고요 TS 샴푸로 바꿀 거예요 이렇지 않습니까? 또 볼게요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대부분 우리집 샴푸는 TS 샴푸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는 보도가 나갔는데도 벌써부터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명웅이 광고계에서도 로브컬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명웅 팬덤이 50대, 60대, 70대의 구매력이 뛰어난 팬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아마 TS 샴푸는 아주 절묘한 광고 모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댓글이 난리가 난 겁니다 자 볼게요 이렇습니다 무조건 이제 TS 샴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샴푸 바꿔야겠네요 무조건 샴푸는 이제 앞으로는 TS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명웅의 TS 샴푸 광고 모델을 하면은 갈아타겠다 이렇게 쓴 댓글도 있습니다 이명웅이 광고 모델 하면 풍기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요 일부 팬은 또 여기에 나타나진 않았지만요 광고 모델료를 일정액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러닝 개런티라고 해서요 매출액에 따라서 일정액을 받는 것이 좋겠다 왜냐? 팬들이 TS로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출이 엄청나게 높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광고 모델료가 미스터트롯에 진입된 이후 3억 전후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7억 전후로 받는다고 하는데 연간요 이렇게 받지 말고 러닝 개런티 말하자면 매출액에 따라서 광고 모델료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팬도 있어요 TS 샴푸로 바꿔야겠네요 이렇습니다 샴푸 광고 기대를 한다는 그런 팬들의 댓글도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TS 샴푸는 탈모 예방 샴푸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TS 샴푸로 바꾸겠다는 그런 분도 있고 TS 샴푸를 앞으로 열심히 쓰겠다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도 있습니다 TS 샴푸 모델발탁 축하드립니다 영웅님 대박 그리고 TS 샴푸도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런 댓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재밌는 댓글이 있으면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도 샴푸 쓰고 있다 이미 쓰고 있는 분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웃에게 선물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TS 샴푸로 바꾸라고 권장도 할 수 있습니다 샴푸 바꿔야겠네요 울 웅이가 좋다면 믿고 가는 거니까요 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쓰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볼게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대부분 바꾸겠다는 그런 댓글을 쓰고 있어서 TS 샴푸는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웅이 TS 샴푸의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TS 샴푸가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웅의 광고 효과 때문에 대박이 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댓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명웅의 광고 효과 대세 광고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